국외 반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국보 제 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문화재청은 10월 29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의 반가사유상의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지난달 29일 특별전의 반가사유상의 반출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공식 통보한 지 11일 만에 번복한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며 매년 6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